길랑경 안녕하세요 길랑경입니다 비려도다 그 말이 진정인가요 냉정하던 그 마음이 진정인가요 바닷가를 버리고 숨어왔던 그 주 잊을 수가 있을까요 돌아설 때는 울지마 당신이라면 영어로 영어로 지방한 일을 돕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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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 마음이 진정인가요 돌아서 난 그 마음이 진정인가요 나 솔깃을 버무리고 두고 봤더니 그 나랑 잊을 수가 있을까요 나 돌아 살 때 당신이라면 잊으려도 잊으려도 죽어도 잊을 겁니다 나 돌아 살 때 당신이 진정인가요 돌아서 난 그 마음이 진정인가요